경제정책 제한, 빈부격차 해소와 본배구조 개선, 성장과 본배의 선순환, 선순환, 형성. 빈부격차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진위계수는 계속 높아져 중산층은 축소되고 빈곤층의 부채는 증가하며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경제성장은 본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배 없는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경제정책이 왜곡됩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IMF 보고서에 따르면, 본배가 공평한 사회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확장 국면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IMF는 보예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재분배 정책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연구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성장은 분배의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